점수 잡는 HACKERS 자 이번에는요 여러분 MUST에 두 번째 의미 갑니다. 앞서 했던 MUST 뭐라 그랬어요? 해야 한다 라고 했죠. 그죠? 해야 한다. 자 근데 그거는 의무에 해당이 되는 MUST였고요. 그럴 때 동의어가 HAVE TO, HAS TO 과거는 HAD TO 그죠? 근데 이번에는 여러분 달라요. 이번에는 의무가 아니에요. 뭐라 써 있어요? 강한 확신, 추측, 추측을 하긴 하는데 말이요. 이게 좀 강하게 아마 거의 그럴 걸? 그런 게 거의 틀림없을 걸? 이런 느낌을 쓸 때 우리가 MUST를 쓸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강한 추측에 MUST가 있다. 분명 MUST임에 틀림없어. 이게 바로 MUST의 두 번째 의미예요. 만약에 NOT을 붙이게 되면요. 뭐뭐가 아닐 거야. 분명히 뭐뭐가 아닐 거야.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예문 봅니다. 자 ELISA가 HAS LIVED 살아왔군요. 프랑스에서 10년 전부터 지금까지 10년 동안 쭉 살아왔어. 자 그럼 어때요? 그 사람이 FRANCHY. 이거 프랑스어를 굉장히 잘할 것임이 틀림없어. 분명히 잘할 거야. 이렇게 뭔가 아마 거의 그럴 걸? 확신을 좀 가지고 추측을 할 때 그때 우리가 MUST로 표현하는 거죠. 분명 프랑스어 잘할 거야. SHE MUST SPEAK FRANCH VERY WELL. 자 이 문장을 우리가 의무로 해석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녀는 프랑스어를 잘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면 조금 어색하잖아요. 그죠? 여기서는 추측으로 근데 강한 추측. 분명히 그럴 거야. 라고 해석합니다. Jill and Peter. Jill 하고 피터가요. Must lie each other. 서로를 좋아해야 한다. 이런 뉘앙 쓸까요? 뒤에 보시면 They are always together. 그들이 항상 같이 있기 때문에 아 같이 늘 다니는 걸로 보아서 분명히 서로 좋아하는 게 틀림없어. 자 이때 MUST는 분명히 뭐뭐일 것이다의 강한 추측이라는 거죠. Can is still sleeping. Can이 지금 자고 있는 중이래요. 아직까지 자고 있는 중이래요. 자 낮이 들어갔어요. 이때 have class today. 오늘 수업이 분명히 없을 거야. 라고 해석을 해야겠죠. 지금까지 자는 걸로 보니까 분명 걔 오늘 수업이 없을 거야. 이렇게 해야 돼요. 자 MUST는 낮을 여러분 금지로 해선 안 된다. 이렇게 해석하면 조금 어색하겠죠. 자고 있는 걸로 보아 추측하건대 분명 수업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이 돼야 되는 거죠. 자 뒤에 보면요. 샤나스 룸. 샤나라는 사람의 방은 is always dirty. 항상 지저분해요. 자 그걸로 보아 우리가 추측을 하는 거예요. She must not clean it often. 자 must not. 분명히 하지 않을 것이다죠. 분명 clean. 청소를 often. 자주 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겁니다. 자 MUST를 의무로 써야 하는지 해야 한다. 해서는 안 된다. 아니면 강한 추측으로 쓸 건지 분명 모모임에 틀림없어. 분명 모모 아닐 거야. 이거는 어떻게 할 수 있죠. 문명을 보고 판단을 해야 되는 거죠. 상황 보시고 판단하는 게 맞다는 거예요. 자 MUST란 조동사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죠. MUST 크게 두 가지로 쓰이는구나. 첫 번째 의무의 느낌. 뭐뭐 해야 한다. 이때는 동의어가 have to. 근데 추측. 그것도 강한 추측이죠. 그럴 땐 어떻게 해석해요. 분명 뭐뭐일 것이다. 자 MUST에 NOT을 붙였습니다. 이때는요. 해서는 안 된다. 금지죠. 근데 추측으로 쓰는 문장에서는요. 분명 뭐뭐이지 않을 것이다. 라고 했어요. 자 근데 우리가 MUST에 동의어 have to. 요거는 여러분 의무의 뉘앙스는 있지만. 추측의 뉘앙스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have to는 무조건 해야 한다가 되겠고요. 과거 시절을 쓰게 되면 had to. 그죠. 뭐뭐 해야했다. 얘는 전혀 추측의 의미가 없다. 만약에 부정문으로 쓰게 되면요. MUST, NOT하고 의미가 같아요. 다르다 그랬죠. MUST, NOT은 해서는 안 된다. 금지인데요. Don't have to. Didn't have to. 이렇게 하면요. 할 필요가 없다. Don't have to. 할 필요 지금 없다. 그죠. Didn't have to. 할 필요가 없었다. 자 이 had to, have to. 이 아이들은 모두 다 추측의 의미는 없다는 거 조심합니다. 자 MUST 정리 되셨나요? 좋습니다. 지금까지 뉴스 스토리였습니다. blonde 났时이